쌍방울 딸랑거리면서 요리조리 얄밉게 도망다니던 성태가 태국에서 잡힌 시점하고 쩐 명이 검찰 출석하는 시점이 겹치는 게 왠지 종목자빨들에게 불길한 그림자가 진하게 드리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나만 그런가? 이번 검찰의 빨갱이 소탕작전을 보면 진짜 풀어 냄새가 물씬 풍기거든. 죄인이 밑에 있던 빨갱이 검찰하곤 차원이 확실하게 다르단 생각이 들어 손에 땀을 쥐고 보고 있는 중이야. 하긴 죄인이 밑에서 빌부터 처먹처먹하던 쓰레기 검찰들이 1인들 제대로 해봤겠어.